목을 움츠리고 깃털을 다듬고 있는 중이어서 어떤 새인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뿔룸 병아리였네요 잠수해서 작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얼마나 잠수할 수 있을까요 36초가 지난 후에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장식깃이 화려하지요 머리 위 검은 깃털이 길어지고 뺨의 끝이 까만 주황색 깃털도 길어집니다 머리 위에 깃털이 뿔처럼 보이죠 몸길이 25cm의 작은 논병아리는 아직 겨울깃입니다 잠수 장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왕송우수 취미탐조 뿔룸 병아리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꾹 구독 꾹 잊지 마세요